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비 고1 친구들. 아니, 이거 보고 있을 때쯤이면 이젠 진짜 고1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군요. 자, 여러분들 뭐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다 보니까 설왕설례가 많죠? 아, 도대체 통합사회가 뭐지? 통합사회가 중요한가? 사회는 전통적으로 입시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 과목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국영수 위주로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합사회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예비 고1 친구들, 고1 친구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시에서 통합사회가 생각보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릴 겁니다. 자, 제목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패러디 해봤습니다. 예, 어서와. 통합사회 당연히 처음일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처음이겠죠? 제가 그 정보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통합사회라는 과목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내신 과목이다, 수능은 보질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 내신은 어떻게 보느냐? 내신은요, 8단 위에서 때로는 학교마다요. 학교장 재량이 있기 때문에 10단 위로 구성이 되는데 이 단 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주일에 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일주일에 수업을 몇 시간 하느냐 이건데 이 8단 위에서 10단 위로 돼 있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비중이 높은 거냐면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내신 비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엄청 잘 봤는데 만약에 통사를 못 보잖아? 그러면 1학년 내신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학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학종이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올 8월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좀 더 확정적으로 나오겠지만 분명한 건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해.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또한 고1 내신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가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1 성적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때 통합사회 절대 무시하면 안 돼. 통합사회나 국영수나 과학이나 다 똑같은 비중을 자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 간과에서는 과목이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내신이지 뭐 수능과는 관련 없잖아.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수능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고1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을 볼 때는요. 이런 과목을 수능을 보게 될 거예요. 이과가 아니라 문과생들한테 좀 해당되는 얘기이긴 한데 이게 문과 진학 예정 친구들인데요. 수능과목에는 역사 영역이 있고요. 역사 영역에는 세계사라는 과목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또 지리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지리에는 한국지리와 그 다음에 세계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 영역이 있어요. 윤리 영역에는 생활과 윤리 줄여서 생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줄여서 윤사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일반사회 영역 줄여서 일사라고 합시다.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회문화 사문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법과 정치 줄여서 법정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래서 총 해서 아홉 과목이 있습니다. 이 아홉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대 두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돼 있어요. 문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근데 많은 친구들이 도대체 이 아홉 과목 중에서 뭘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 그 교과서 안에 여기 있는 여러 영역에 관련된 얘기들이 고루고루 다 섞여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역사 분야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분야 있죠. 이 부분의 내용은 별로 없어요. 비중을 따진 자면 전체 100 중에 5%도 안 됩니다. 그냥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시민혁명이라는 사건이 나온다. 그러면 시민혁명의 역사적 전개과정 이런 건 세계사 내용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혁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에 어떤 영역을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역사 영역과는 상당히 무관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지리, 윤리, 일반사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지리에서는 세계지리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윤리의 생활과 윤리나 윤사 내용 꽤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일반사의 내용은 정말 정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회에서 사회문화, 경제, 법정 다 합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다 합해서 통합사회 전체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돼요. 윤리 부분이 있죠. 윤리 부분 합해가지고 한 25 세계지리 내용이 한 2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배워갈 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 세계지리 내용 배울 때가 제일 재밌더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두 과목 선택할 때 아 나는 아 난 지리 쪽으로 갈 거야. 그럼 세계지리가 적성에 맞았다면 한국지리도 적성에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렇게 선택해서 수능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야 윤리 쪽이 재밌네? 그럼 윤리 쪽을 선택해서 수능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사회문화가 재밌네? 그러면 사회문화 나중에 선택해서 수능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과로 진학할 예정에 있다면 그런 수험생들에게는 나중에 수능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합사회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말을 왜 하느냐 실제로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아 무슨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 이거 가지고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미리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성과 흥미가 어느 쪽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분야이기도 한 거죠. 자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일단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을 볼 때 수능을 볼 때에도 수능의 기초로서 충분히 내용이 기초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한 선택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사회를 어떻게 하면 내신을 잘 딸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1등급을 받는 학습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여러분들 팁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내신은요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내신은 진짜 중요한 게 학교 쌤들께서 출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학계초에 꼭 어딜 가시면 좋냐면 학계초에 그 담당 과목 선생님들 여러분들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들 교무실 자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참고서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완벽히 창작하진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문제를 여기 거 저기 거 이렇게 이렇게 모방하거나 갖다 쓰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형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책상이 꽂혀있는 참고서 있죠. 그게 이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내가 내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신 준비할 때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국어쌤 국어쌤은 무슨 교재가 꽂혀있나 봤더니 몇몇 교재가 있어요.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놈들 다 자꾸 풀었더니 아주 유사하거나 그대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 수학 선생님 중에 항상 두 분이 나눠서 수학 문제를 출제했어. 반반 나눠가지고. 근데 한 분은 맨날 변형하시니까 큰 놈이 안 됐지만 변형 안 하고 그대로 내는 분도 있어가지고요. 심지어는 전날 밤에 풀어봤던 문제 그대로 나와가지고 정답이 루트 2였는데 그냥 문제도 안 풀고 루트 2 이렇게 쓰고 나왔던 적도 그래야 맞았던 적도 있거든. 이 꿀팁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참고서를 가지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1등급 학습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대충 점수 뭐 80점 맞자 이게 아니라 100점 100점에 근접한 점수를 맞자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 문제집들을 부로 섭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사회가 5개의 교과서가 있어요. 5종 교과서거든요. 5종 교과서 내용 이 내용이 다 담긴 교재로 공부해야 되는데 시중 출판사에 나와있는 문제집들은 각각의 자기 출판사에 맞는 문제들만 넣어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출판사 A라는 교과서가 있으면 A출판사의 교과서가 있으면 A라는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내 그럼 이 문제집은 A라는 교과서 위주로 나와있단 말이야. 근데 교과서의 내용들이 말이에요. 물론 주요 맥락은 다 똑같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완전히 교과서만 하진 않는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이 취향에 따라서 내용을 덧붙일 수 있고 안 붙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종 교과서의 내용이 다 담겨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 문제집을 두루 섭렵해야 되는데 제 거 김용택 용사탐 용사탐 통합 사회의 강의와 그 내용은 가히 가히 이 5종 교과서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 맡기 위해서 일단 학교 선생님 수업 잘 열심히 들어야 돼. 선생님들마다 출제가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있으면 꼭 열심히 듣고 해야 돼.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책을 주로 참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게 좋겠다. 일단 수업 잘 듣는 건 기본이야. 알겠지? 그러면서 참고서 좀 참고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김용택 저와 함께 같이 제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단언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의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 TCC를 찍는 시점이 거의 완강에 다가오는 시점인데 우리 현장에서 현장에서 강의를 녹화해서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느냐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해도 될까요? 용인에 있는 뭐 왜고 대원으로 시작되는 뭐 왜고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둘이 아닌 하나라는 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죠. 요즘 뭐 요즘 뭐 정말 그 뭐 서울에 아주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대학 그런 데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거기에 이제 합격해서 지금 그 고등학교에 들어갈 학생들 그 학생들이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제 강의를 제 수업이 든 학생들이 아예 자사고와 특목고 상위권 학생들만을 모집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고요. 허투루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아주 지적 수준이 높아요. 지적 호기심도 높고 그래서 총 내용이 A, B, C, D, E, F, G 다 있고 거기다가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다양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례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봤거나 충분히 이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이해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암기가 돼야 되는데 그 암기가 체계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정말 이해를 제대로 시켜주는 수업을 하고 있다. 그것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제 수업을 사실 겨울부터 겨울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나중에 한 명이도 이탈자도 없이 정말 정말 다 잘 듣고 있거든요. 수업의 질은 담반다 이렇게 너무 제 자랑하나요? 정말 근데 자랑할 만한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내신 대비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제가 통합사회에 대해서 TCC를 찍는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그것보다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통합사회에 정말 정말 내신에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허투루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나중에 문과로 진학할 예정인 수험생들이라면 수능의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또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업하는 교과서 하나만이 아니라 5종 교과서를 다 두루두루 망락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제 강의와 교재에는 그런 것들이 다 농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최상위권을 지향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제 수업보다 더 좋은 수업은 아마 지금 시중에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최상위권을 꿈꾸는 그런 수험생들이라면 저 용사탐구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내신에서 아주 만전을 키워할 것이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통합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의 니즈를 여러분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으면 또다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